특히나 유나누나는 제 아프리카 때부터 아프리카 옛날에 이니지엠을 처음으로 할 때부터 해가지고 아예 우리 엄마 같은 존재야 그런 존재를 갖고 해가지고는 쩔쩔하게 보니 화가 난다 내가 그냥 참아야 돼 말아야 돼 티키타카를 하더라도 재미있게 티키타카를 하고 해야되는 아니 뭐 팬을 욕해 버리니까 뭘 대응을 할 수가 있나 저 개 재미있게 그 중에 할 수 있으면 불쾌한데 좀 채팅 좀 치지 마십쇼 에? 이 개나소가 채팅 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굳이 역할이 와가지고 기한 곳에 누추 하신 분이 채팅을 치고 있는데 여전히 분을 버리지 말고 눈으로 방송당만 채팅 시 있죠 전공 3살 테레비티 3월 사이 되겠다 여전히 이 분석이 티패드라고 한 꼬라이 아닌데 이런 방지 같은 느낌 메이크모드립이라는 이 누군 뭐 수도 싫지가 아니다고 그리고 자기 감정이 중요한 상대방의 감정은 중요하다는 걸 항상 잊지 마십쇼 알았냐 니가 한 말이다 아시겠습니까? 내 결심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거고 그래 이 개새끼야 니 팬 소중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대중하면 우리 눈파도 소중한 거고 아 이런 겁니다 내가 뭐 이런저런 광고 게임 들어가거나 이럴 때는 어떤 BJ들이랑 해서 트러블을 전혀 웬만하면 안 일으키려고 하거든요 BJ가 됐든 아니면 일반 유저가 됐든 광고 게임 내에서는 절대 안 하려고 하는데 하.. 언급도 하기 싫은데 왜 그냥 시들끼리 싸우면 되고 뭐하고 하면 되는데 왜 팬덤으로 해 건들지? 그냥 BJ를 욕해 이 병 이 새끼야 칼리 캐리가 족밥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니 족골린대로 말해도 되지만 뭐한다고 거기에다가 글쓰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? 니가 말했잖아 이 이 새끼야 내 새끼가 중요하면 니 새끼도 중요하다고? 니 팬도 중요하면 내 팬도 중요한 거야 이 새끼야 내 문파가 중요하면 니 문파도 중요한 거고 난 차라리 나를 욕해라구 왜 유나 누나한테 해가지고는 멸자 캐릭이 칼리한테 족밥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멘트 한 거 와가지고 내가 언제 족밥이라고 했냐고 그 지랄 떨면서 해가지고 지랄하더만 지가 족밥이라고 했어 니가 이 병싹 이 새끼야 다시 보기 해봐 니가 한 말을 그대로 써준겨 그 전에 에오스 블랙할때도 같은 혈이었는데 갑자기 탈퇴해가지고 막 피쳐하고 막 피는 아니었나? 혼자 게임하고 아니 그 광고 받고 왜 창을 왜 하는 거야 이 병싹같은 새끼야 아 진짜 진짜 족나 괜히 들어와가지고 연장 안 합니다 연장 해준다 해도 안 해 야 그리고 BJ들 진짜로 게임플레이 하면서 그냥 좋게 좋게 다 게임해 그냥 찐텐으로 싸울 거면 진짜로 찐텐으로 싸우고 부모 아닌 게임으로 와 지정해 가줄라니까 광고 받고 광고비 다르네 어쩌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광고 아닌 게임으로 오라고 그러면 아 그냥 빅보스가 기신이네 어쩌네 그런 부분이면 또 멸자 귀신 붙었구나 저 형이 또 돌았네 또 어? 또 그 귀신이 한 번 또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겄어 그냥 언급도 안 하겄어 근데 본인이 한 말을 갖고 누나 누나가 가서 글 한 번 썼다고 근데 거기다 되는 거 지가 한 말인데 지가 안 했다고 지랄 예병을 했었고 지발 채팅 쓰지 말라고 그 지랄 뚫고 지가 뭔 하긴 뭐 지 채널이니까 지가 치지 말라고 한 거나 뭐 한 거나 뭐 그래 혼자 방송하고 혼자 게임해라 앞으로 쭉 그렇게 해 혼자 게임해 혼자 방송하고 이 ㅍ끼야 자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자 저희 그리고 외창하지 마세요 어 외창하지 마세요 외창 네 외창하면 안 됩니다 제가 게임 플레이 하면서 저는 외창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어차피 외창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 우리는 칼로 하면 되지 형 외창하면 안 돼 광고 게임이든 뭐든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거든 외창하면 안 돼 그래서 어 티코에서 멸자 얘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 오케이 오케이 저 ㅅ끼 앞으로 나랑 같은 게임 하면 진짜로 나는 못해 이제 앞으로 외창하니 합시다 우리 에오스 레드? 아니 에오스 블랙에서도 지랄 연병이고 여기서도 ㅅ끼야 BJ들이나 쳐 욕할 것이지 왜 내 팬을 왜 건드러 그리고 저 이제 이거 미르의 전설 이거 안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그거는 누나 누나한테 캐릭터 주고 갈게요 중간중간 과금만 해주고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내가 그냥 BJ들끼리 해가지고 욕을 하고 뭐하고 했으면 그냥 언급도 안 한다니까 어제도 뭐 매크로 뭐하고 뭐하고 나한테 개인 투기 많이 와 있었어 어? 그냥 읽고 답변도 안 했어요 저희 부주한테도 와 있었고 다른 사람들한테 와 있었는데 내가 읽고 그냥 답변도 안 했어 얼마나 멋있게 하면 매크로 쓰겠냐 난 이런 마인드야 그냥 어? 썼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쓰면 어때? 못 온다고 팬덤을 건드러 팬을 ㅅ끼야 그냥 BJ나 쳐 욕을 하지 ㅅ끼야 그만한다 했죠? 아 죄송합니다 자 스펙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아 우리 형들 지켄드려야 되는데 자 오신분들은 좋아요 잊지마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전설 한 마리 줘야된다 진짜 진짜 민신 나락갑니다 이거 전설 안 주시면 대표님 오케이 전설 그렇지 자 형들 쌀이 질러라 전설 뽑았지 그래 끝까지 가는 거였어 이거였어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